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아사히 고추 사왔는데요 이걸로 튀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추 튀김 하실때 보통 고기 갈아 놓고 하시죠 오늘은 고기 일체 안넣고 고추 번여놓은 맛을 살린 아사히 고추 튀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사히 고추 5개 준비했습니다 이걸 먼저 아사히 고추를 반으로 꼭지 부분부터 나눠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씨는 이게 살짝 끊어내면은요 씨 빼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바로 빠지죠 예 이렇게 제거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씨는 탈탈 털어 주면 됩니다 고추를 통치로 튀기는 것보다도 이렇게 고추를 반으로 나눠서 씨를 빼고 해주세요 여기 고추씨는 반드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해주세요 고추를 튀길 때 고추씨가 들어가면 검게 되거든요 먼저 반죽부터 해 보겠습니다 튀김가루 수북하게 3스푼 사용합니다 소금 두꺼집 치고요 계란 1개 깨어서 이제 노른자만 사용할 겁니다 얼음물 준비했는데요 얼음물은 적당량 부으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하십시오 처음에 2개 3개 네 얼음을 5스푼 먼저 붓고 반죽을 해 보겠습니다 물을 1스푼 더 추가하겠습니다 계속 부어가면서 농도 조절을 잘 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튀기게 되면은 튀김이 더 바삭바삭 해 지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잘 풀어지게 하세요 잠시 두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식용유입니다 이 식용유를 고추에다가 살짝 코팅 해 갖고 밀가루 코팅을 또 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붓에다가 식용유를 묻혀서요 겉에만 이렇게 살짝 식용유를 바릅니다 안에는 안 발라도 됩니다 살짝 두번만 발라주면 됩니다 밀가루 2스푼 사용합니다 수북하게 2스푼 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밀가루를 코팅 할 겁니다 찰싹 달라붙어 불죠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되거든요 한쪽에는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가 잘 붙습니다 근데 바깥쪽에 이제 잘 안 붙죠 그래서 이제 식용유를 이렇게 발라서 묻혀주면 그냥 완벽해 물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튀겨보겠습니다 튀김가루 한 스푼을요 그릇에 부은 다음에 얼음물 있죠 얼음물을 적당량 부어줍니다 얼음 한 개까지 부어줍니다 이거는 확 젖지 말고요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요 눈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역분으로 해도 좋은데 가정에 방역분이 없잖아요 그냥 튀김가루 밀가루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휙 접으면 글루텐이 형성돼갖고 뭉쳐갖고 안 좋거든요 이렇게 꾹꾹 이렇게 해야지 글루텐이 형성이 덜 되거든요 나중에 기름에다가 부으면 눈꽃이 만들어져서 참 좋거든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절대 휘젓지 마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사용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열됐으면은 온도 체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약간 덜 됐죠 이정도면요 조금만 더 가열하겠습니다 튀김가루 반죽을 해 놓은 것을 이렇게 살짝 묻혀주세요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럴 때 아까 얼음물 해 놓은 거요 튀김가루 풀어놓은 것을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싹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바삭바삭해집니다 맛있게 튀겨지죠 잘 튀겨졌네요 위에 것은 다시 이제 채로 다 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찬바람을 쎈 다음에 다시 튀기면은 더 바삭바삭해집니다 이렇게 찬바람 맞추고 다시 넣으면은 더 바삭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드디어 고추 버녀노 맛을 그대로 살린 아삭이고추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간식으로 밥반찬으로도 최고 아닙니까 주부님들 아삭이고추가 보이면은 얼른 새갖고 만들어 보십시오 현관분 열자마자 가족들이 꼬신내가 나가서 식탁 앞으로 달려와 볼겁니다 그리고 고추튀김 찍어 먹을 소스는요 간장 2스푼, 물 반스푼, 식초 반스푼, 설탕 4분의 1스푼 이렇게 해서 찍어 드시면은 오늘은 바로 이거다 하실겁니다 아삭이고추튀김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